안녕하십니까? 아저씨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협찬을 해주신 오라이트에서 새로 출시한 플래시 라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오라이트에서 최초로 출시된 오라이트 오딘 터보 모델로 LEP 라이트라고 합니다. LEP 라이트, 레이저 익사이티드 파서블이라는 약자인데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흔히 라이트라고 하면 빛이 퍼지는 형태의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라이트인데 이 LEP 라이트라고 하는 이 제품은 빛이 굴절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된 라이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고가의 모델들, 조금 유명한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만 원대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라이트 사에서 처음 출시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오라이트 사에서 나온 최초의 LEP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를 한번 여러분들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개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된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본체, 에어 스위치, 자석 형태의 충전기, 피카티니 레일,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설명서, 육각 렌치 이렇게 기본 구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이트 제품의 후레쉬 본체는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나왔던 오라이트 오딘의 기본적인 후레쉬입니다. 기본 후레쉬에 비해서는 크기가 상당히 좀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EP 기능 때문에 커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앞쪽에 볼록 렌즈가 들어가면서 조금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1700이라는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 배터리 캡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캡이 열리고요. 배터리가 하나가 장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배터리는 21700 3.6V에 5000mAh짜리 배터리 한 개를 제공을 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바디 샤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앞쪽에 앞쪽으로 분리가 될 거는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뭐 잘 분리가 안 되네요. 이게 뭐 공구로 잡고 돌리면은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그리고 이 부분 부분 나사산 마감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면은 이게 좀 나사산이 뭉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있네요. 기름치도 살짝 태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끝부분에 이 오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이너 같은 경우는 아이펙스 8등급의 이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심 2m까지 이 방수가 돼서 작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레쉬를 딱 키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손에 보이죠? 기존에 우리가 후레쉬라고 하면은 후레쉬를 딱 피면은 요런 식으로 크게 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게 번지게끔 크게 번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작동 방식이 다른데 제가 뒤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는 걸로 참고 영상을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거 그 로우 레벨로 이렇게 후레쉬를 켰는데 살짝 손이 따뜻한 느낌 이 상당히 열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끄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요 에어 스위치 에어 스위치도 제공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택티컬한 라이트라고 하죠. 택티컬 라이트라고 해서 라이플이라든지 이런 전투 무기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에어 스위치인데 에어 스위치 역시 요런 식으로 자석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자석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락이 걸립니다. 락이 요런 식으로 걸려서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가 않고 요걸 풀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당기면 풀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에어 스위치를 이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스위치 역시 이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플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빼는 방식. 그리고 그 이 피카트니 레일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피카트니 레일 규격의 레일 마운트와 그리고 엠락용 마운트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피카트니 레일은 레일용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엠락용 레일 마운트 조각은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꽂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락을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터치로 이렇게 빼고 꽂고 할 수 있는 요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 피카트니 레일 조각만 라이플에다가 장착을 해두고 이거는 평소에는 가지고 다니다가 총에 장착을 할 때는 총에 장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충전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거 마그네틱 방식 자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갖다 대면 충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제가 한번 충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충전을 시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몰라요.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빼고 딱 하면 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주 희미하겠지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고요. 완충이 되면은 이 불이 초록색으로 변하겠죠. 지금은 아주 희미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충전이 다 되면은 초록색으로 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충전하는 방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전용 이런 케이블은 제공을 하지만 충전용 그러니까 220이나 이런 데 꼽는 충전용 아답터는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휴대폰 고속충전기나 요런데 꼽아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케이블 정리를 할 수 있는 타이 케이블 타이 두 개 미니 타이 두 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5인치짜리 육각 2.5짜리 육각 렌치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해서 구성품이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서 설명서 같은 경우는 뭐 한글 있으면 좋겠지만 한글은 없네요. 영문과 일본어 그리고 이거 뭐 뭐야 아랍어 아랍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국어는 없네요. 중국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를빨리 이런 매뉴얼에도 한국어가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대한 설명은 요게 다 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크게 얘기를 드리면 자석형 충전기 마그네틱 방식의 요 에어스위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른 분 유튜브로 보니까 이렇게 락을 걸었을 때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빠지지가 않지만 지나가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이게 실총 실총용 제품이라고 표방을 하지만 라이트가 이렇게 총에 마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게끔 됩니다. 이곳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조금 실총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라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한번 제가 총에 한번 장착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플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 에어소프트 게임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사용을 안 할 때는 이거를 눌러서 풀고 피카트니 레일에서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 후레쉬로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에어소프트 게임에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후레쉬를 장착을 하고 에어스위치를 자선 방식으로 건 다음 락을 걸면 되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밝기는 로우 모드가 있고 하이 모드가 있습니다. 로우 모드가 있고 하이 모드가 있는데 로우 모드일 때는 90루멘의 밝기를 비출 수가 있고요. 이 후레쉬 밝기가 그리고 이거를 깔깔 하면서 굵게 눌렀을 때는 하이 모드가 됩니다. 하이 모드가 되고 얘는 330루멘 맥스 330루멘까지 이 밝기를 비춘다고 해요. 330루멘으로 1050m 그러니까 1.1kg 정도를 비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30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 모드 약한 모드로 90루멘을 비췄을 때는 600m 정도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실제로 7.5시간 정도 풀 충전 상태일 때 7.5시간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 이 제품을 가지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제품이 실총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겠다고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뭐 훈련 중이라든지 작전 중에 이 부분이 걸려서 이렇게 걸려버리면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이 에어소이치가 빠지는 이런 증상 락을 걸려있는데 락을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줄을 당기면 빠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면 뭔가가 물체가 지나가면서 이 락이 락을 건더려버리면 이 락이 아래위로 불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락이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증상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제가 잡고 있다가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풀려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제작하신 분이 이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락을 이렇게 락을 딱 걸고 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락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중 잠금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돌린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진 않고 이러니까 이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오딘 라이트 같은 경우 특히 이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후레쉬 용도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냥 우리 메대지 잡을 할 때 비추자 서치라이트 비춘다든지 특정한 이런 사물을 비출 때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짧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라이트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차라리 뭐 요런 이런 라이트가 더 좋지 않나요 캠핑용으로 이런 라이트나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빼고 갖고 있는 이 라이트들끼리 다 호환이 되니까 에어스위치 역시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됩니다 에어스위치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총에 세팅해놓게 되면은 뭐 내가 그날그날 상황에 맞는 이 후레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요런 단점들이 장점들이 있겠죠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5월 27일부터 이 오라이트에서 3일 정도 그 할인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그 이벤트 행사 때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저에게 협찬을 해주신 오라이트 코리아 측에서 아제티비의 이 쿠폰 넘버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 쿠폰 넘버에 지금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조금 더 할인된 혜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행사 때 행사 제품과 중복 할인은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나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설명란에 자세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할인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조금 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협찬을 받은 이 오라이트 오딘 터보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